얼마 전 일본 열도에서 규모 7.3의 대지진 이후 현재 일본의 후지산 인근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해 후지산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니냐며 일본 사회의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해오던 지반침화 현상이 도쿄와 후지산 인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제는 지진의 여파로 지반침화 현상인 싱크홀까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 오메시에서 도심 한복판 도로들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인 도쿄도 오메시 관할 소방대에 도쿄 주민들의 제보 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오메시 노가미초 도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트럭이 싱크홀에 끼었으니 2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할 소방관들이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속보를 전한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 오메시 도로 곳곳에서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해 도쿄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싱크홀로 보였지만 내부를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파악조차 안 될 깊이의 싱크홀이었다라며 이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도쿄 경찰대원들이 집안침하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곧바로 조사팀이 내부에 들어가 확인에 나섰고 얼마 안가 심각한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조사팀은 확인 결과 깊이 20미터가 넘는 초대형 싱크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곳뿐만 아니라 후지산 인근에서 나타난 집안침하 현상이 두 곳이나 추가로 확인이 됐다며 이것은 분명 얼마 전 후쿠시마 대지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긴급히 후지산 인근에 추가 조사를 해야만 한다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후지산에 기이한 싱크홀 조사를 맡았던 일본 지질자원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인근 도로와 주택들에서 균열이 생기며 도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싱크홀 현상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이 원인 파악을 위해 찾고 있지만 처음 보는 동시다발적인 싱크홀 출현에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주택들에서도 균열 현상이 나타났다는 제보 전화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진이 지나간 이후 주택들과 건물들에서 잇따른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히 정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것은 노후화된 건물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니 이번 지진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왔다라며 정부의 무능한 태도에 주민들이 언론사에 직접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후쿠시마 지진과 연관이 있다며 당장 후지산과 도쿄 오메시 주민들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질자원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강한 지진의 충격으로 집안 아래에 있는 지하수들이 빠져나가면서 땅굴의 천장이 빈 공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땅이 꺼진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해 지하수가 빠져나간다면 이제는 주택은 물론 대형 건물들까지 무너질지 모른다며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니 주민들을 지금이라도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 상황은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해 도로들이 함몰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며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도와 후지산까지 피해를 입는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으로 돌입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붕괴는 물론 이제는 싱크홀까지 나타난 것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 깊이가 성인 20명이나 들어가는 크기라고 한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 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어찌 보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니 이번 사태에 돕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한국인들 때문에 한일 관계는 최악이지만 이는 별개로 봐야만 한다. 반대로 한국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가 신속히 지원을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일본의 지반치마가 나타나면 그 지역의 곡식이 잘 자란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도쿄와 후지산 인근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면 올해 풍년이 불게 틀림없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며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주민들이 사는 집과 주택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지자체는 주민들의 제보에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돈이 없어 보수공사조차 못하는 인간들보단 차라리 한국 정부에게 부탁해서 수리를 진행하자. 이번 사고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 한국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꾸 일본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을 언급하며 트집을 잡는가? 한국인들이 본다면 역시나 일본의 거짓은성이라며 조롱할게 틀림없다. 반대로 한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해 일본인들은 방관하냐며 소리치면 어떠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쓰는 댓글은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수준 낮은 댓글이 천지이다. 일본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은 왜 자꾸 퇴보하는 것인가? 일본이 지진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질 전문가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더 이상 일본의 전문가들로는 잇따른 싱크홀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솔직히 한국은 지진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일본에 지원 좀 오면 안 되는가? 작년 일본인들이 한국의 도움 따위는 죽어도 받기 싫다며 큰소리 치지 않았던가? 지금 일본이 지진 피해로 인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 나라 도움을 받았다간 어떠한 망신사를 들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돈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혐오하는 감정조차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선망하고 있다. 다른 일본인들은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주권을 발급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왜 한국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국에 10년을 거주했지만 인프라는 비교조차 안 되며 일본이 너무나도 앞서는 모습이다. 문제는 현재 한반도 인구의 절반이 중국인들이며 더 이상 한국의 문화가 아닌 중국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집안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모조리 훔쳐가 이러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물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배상금을 받는 게 어떠한가. 한국인들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 것이라면 피해 입은 주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뭐가 무섭길래 이러한 사실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일본은 선진화된 나라이며 한국은 우리보다 아래이다. 반도 사람들이 이번 사고를 목격한다면 일본은 무너졌다며 조롱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 후지산 전역에 싱크홀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멍청하게 구경하지 말고 한국의 조롱을 듣기 전에 신속히 싱크홀의 구멍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최근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우압지조림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일본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신속히 헬기와 우수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마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자연재해 대처 능력은 초등학생과 어른 수준일 것이 틀림없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의 쉬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